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크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28장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하여 자 이런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24절 말씀을 보면서 잡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믿는 자가 되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믿어졌다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성적 작용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믿음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이 24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뜨거워졌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을 때 장면을 더듬어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요 설교의 내용은 36절이 포인트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쭉 설교를 하다가 36절 설교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오은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니까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어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을 그대로 받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회개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명이나 늘어나는 폭발적인 부응이 있었다 이게 이제 4등등 2장의 내용입니다 4등등 2장의 내용의 골자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받고 많은 사람들이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4등전 2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등전 7장을 가보면 아주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4등전 7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4등전 7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장면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 최고 선임 집사님이 되었던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1절, 52절로 가보겠습니다 4등전 7장 51절, 52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력을 거스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여버렸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같으니 하면서 회개하라고 스대반 집사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인을 죽였으며 성령을 거스렸으며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아까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는데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2장은 베드로의 설교고 7장은 스대반 집사님의 설교라는 것만 다르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였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4동전 2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우리가 회개가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래서 3천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7장에서는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같으나 그 다음 반응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이러니까 이를 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57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누구를? 스대반 집사님 그래서 스대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같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한 부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3천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를 갈고 설교하는 그 설교자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한쪽은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한쪽은 믿지 않고 설교한 그 스대반을 돌로 죽였을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거죠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쑥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탁 내치지 않고 쑥 받아들여서 맞아요 옳아요 저건 내가 들을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탁 막아서면서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탁 내치면서 저 설교자를 잡아 죽여라 듣기 싫다 이것이 구원과 유기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사랑노산 침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많이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작정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든 공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처럼 받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7장처럼 되어버리면 설교자를 오히려 쳐죽이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막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아니들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도 가보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초대했어요 왜 바울은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단은 유대인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야 다른 사람도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이므로 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돌아다니면서 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그 원칙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 고위관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의 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배차간 적이 없다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로마에 상소한 것뿐이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자기 변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21절에 4등전 28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선입견도 없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듣고 판단하려고 온 것이지 당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약속을 잡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이 믿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얘기해달라 당신 주장이 뭔지 뭘 믿고 뭘 가르쳐 왔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4등전 28장에 시 28장 23절에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날짜를 정하고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밥도 안 먹고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또록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의 방향 바울의 방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바울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있었으니 감사했다 찬양했다 이 구절보다 믿지 않는 무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기에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28절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남은 인생을 바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이죠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겠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의사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포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횃불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받은 대상은 이방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부동 쳐왔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행도 2차 전도행도 3차 전도행도 심지어 바울이 가태경관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새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먼저 기회를 줘보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썼건만 결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쓰고 싶었건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햇불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의 골짜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예수가 분명히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믿는데 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나라에서는 믿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따라합시다 기대가 잘못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맞으나 그 메시아의 종류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영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한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는 오랫동안의 로마의 압제를 받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이지 이 나라가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디 좀 힘 있는 지도자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 아주 군데군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건만 왜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로마의 압제가 거세면 거셀수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의 나타났죠 예수님의 나타나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회개하라가 일성이었어요 그 다음이 천국이 가까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관심이 없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이 땅에 드디어 저 남자가, 저 청년이 이 땅에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기대치가 그런 것에 계속 부풀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듣는, 다르게 듣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의 구원에 관심이 많았겠지만 사람들은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 능력이면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고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 이유를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가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혼자 도망가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6장에서 길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26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표적, 싸인, 내가 이 떡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본 까닭이 아니오 너희는 그저 육체적으로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이 아니라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를 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또 48절도 보시면 4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인 사건은 맞지만 이 떡을 너희들에게 먹이는 것이 나의 본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내가 준 이 기적의 행떡은 먹고 금방 꺼질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오신 그 세상의 생명 세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자 60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60절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엉뚱한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오해했고 예수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로마의 압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죄를 사기화해 이 땅에 왔고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선물하러 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긍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66절 보시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저 예수도 아닌 개비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왜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의 이장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 구원 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설교자를 도를 던져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큰 이유가 뭐냐 기대하는 바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의 외침과 찬양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일 뒤에 바라바를 놓아주려 예수를 놓아주려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5일만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예수를 정체적인 메시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5일 뒤에 그 기도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구부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건설될 때 우리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죠? 여전히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심지어 야구부와 요한조차도 그렇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것은 야구부와 요한이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는 그 어머니의 와이로를 듣고 듣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어디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신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왜 당신 아들만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 되느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제자들도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30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골백 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수백 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왜 안 생기느냐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설득을 해도 믿지 않고 수근거리고 결국은 떠나가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는 제자들조차도 오른편에 앉아달라고 왼편에 앉아달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때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는 인생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나의 기대라는 것을 먼저 깔아놓고 이 기대에 걸맞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편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잘못된 기대가 믿음을 방해한다 잘못된 기대가 믿음을 너무 많이 방해한다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른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듣고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평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경우는 나의 기대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기대와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맞춰야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기대를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들어야지 나의 기대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취사선택하여 말씀을 듣다 보면 몇 개나 여러분들의 귀에 꽂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잘못된 기대가 믿음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핵심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을 주시든 간에 아니면 공료별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각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 주권에 나는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대이고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신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출국기 17장에서 아말레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책임신다 홍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의 하나님의 힘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라에서 썬 물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르비드민 광야에서 배가 고파 줄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다 잡으시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를 어떻게 채워줄 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나는 그걸 믿고 그러면 한번 나아가 보겠다 당장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쨌거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 아버지 심부름으로 빌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골리앗의 큰 소리를 듣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문의 요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두 번째 생겨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저 말씀을 내가 왜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내가 아무리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느끼게 해 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구나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면 하나님이 느낌도 주십니다 그 경험도 주십니다 경험해 보고 느껴봐야 믿지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경험도 주시고 느끼게도 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객차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은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절대로 끊지 못한다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맺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과 계약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contract와 covenant 계약은 쌍망간의 약속이고 언약은 일방의 약속이다 계약은 한쪽이 파괴하면 나도 파괴할 수 있지만 언약은 한쪽이 파괴해도 내 약속은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누구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갔는데 아 그 친구 생일 선물에 뭐가 좋을까를 막 이쁜 것을 고르고 있는데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난 친구가 뭐하냐고 묻길래 어 나 생일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하고 있어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참 고민되는데 사실은 걔가 너 요즘 욕하고 다닌다는 거 알아? 그랬을 때 생일 선물 사려고 하는 그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껏 개 생일 선물 사려고 고르고 있는데 친구가 딱 귀에 넣어준 얘기가 내 욕을 그놈이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생일 선물 사줄 기분이 안 나죠 그러면 나도 안 해 하는 것이 계약이고 그래? 그렇지만 나는 마음먹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왕 온 걸음이니까 나는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내 행동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거루가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등지고 배반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가라들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오늘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여 3천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왜 어떤 부류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설교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어떤 유대인은 똑같은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쭉 추적해 본 결과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려면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어디까지나 책임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변절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런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유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꼭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치 여러분의 원하는 바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세월을 보내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낸 세월만큼이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낸 세월이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앞섰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대 예수님에게 대한 생각조차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갇혀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 갇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요만큼도 변절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변절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을 키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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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멘